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만과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나 또 체제적으로나 나아가 지형학적으로 유사한 경우가 매우 많죠 사실상 대만의 정통 우파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당은 완전히 친중, 친중국 공산당으로 돌변하지 않았습니까 대만의 진보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민진당 차이잉웅 총통이 집권한 이후에 중국 공산당과 한바탕 해보려면 해보자 라고 얼마나 강하게 나옵니까 어느 날 대만의 군사력을 키워준 장본인이 바로 누구겠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당시에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대만에 수억 달러워치의 미국 무기를 승인을 해 주었죠 자 지금 대만이 유사시에 중국 샨샤댐 파괴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이 샨샤댐 파괴가 되면 중국은 그야말로 초토와 쑥대밭이 되죠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대만이 유사시에 중국 샨샤댐 타격 가능한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중국군의 대만을 향한 의욕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만군이 유사시 중국 샨샤댐을 타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17일 연합보와 중국 시보 등 대만 언론들은 대만군이 전날 오전 4시 50분쯤 남부 핑둥 중평기지에서 최대 사골이 1200km의 슝평2E 미사일 개량형인 슝성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만군은 또 F-16V 전투기를 띄워 중국 정보선 출연 등 유사시에 대비해 훈련장소 상공에서 감시 비행을 했습니다 슝성 미사일은 천수이벤 총통 시절 개발에 착수했고 마잉주 총통 시절 양산 배치되기 시작했으며 최고 기밀로서 이번에 약 20여 년 만에 처음 발사 상황을 포착을 했습니다 20여 년 만에 공개된 번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미사일은 대만 공군사령부 예하 반항공 미사일 지휘부 산하 5개 반공여단 가운데 하나인 791여단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만 언론들은 특히 이 미사일이 유사시 중국의 상하이 광저우 등 중국 대도시의 특정 목표뿐만 아니라 내륙인 후베이성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댐인 산샤댐까지 공격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산샤댐은 양치강 중상류인 후베이성 이창에 취탕샤와 우샤, 시량샤 등 세 협곡을 잇는 댐으로 높이가 185m, 길이가 2309m, 두께 135m의 수력발전댐입니다 최대 저수량은 393억 톤, 최고 수위는 175m, 일일 발전량은 1800만 kW 대만의 반항공 미사일 지휘부는 이번에 순항미사일 숭셩 미사일 외에도 중국 베이징을 사정권에 든 사거리 2000km의 칭성 미사일도 운영하고 있다고 작심 발표했습니다 앞서서 2021년 대만은 해군과 공군전력 증강 프로젝트에 2369억 대만 달러 약 10조원 규모의 특별 예산을 투입 2026년까지 미사일, 무인기, 드론, 군함 등 8가지 전력 확충에 나서 이 가운데 2022년부터 2025년 실시 예정인 순항미사일 숭송미사일 생산 사업의 170억 대만 달러 약 7,138억 원을 배정했었습니다 작년도 아주 중요한 계기가 있었죠 작년도 3월 2일 차이인공 총통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에 파견한 마이크, 뮬런, 전 미군 합참위장 등 특사단을 타이베이 총통부에서 접견하는 자리에서 차이인공 총통은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긴밀히 주시하는 가운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특사단을 대만에 파견했다며 이는 대만과 미국 사이의 동반자 관계를 중시한다는 것과 양자 관계가 견고한 반석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낸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장강, 산샤댐 1차 타격 목표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전면 도발하기에는 아킬레스건이 너무도 많습니다 인구와 주요 생산시설이 밀집한 인구 천만 명 이상의 중국 주요 대도시는 대부분 대만의 미사일 사정권 안에 있습니다 대만은 최대 사골이 2000km로 알려진 윈펑 탄도미사일과 슝펑 순항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미사일은 대남 본섬에서 경제특구 선전과 경제수도 상하이는 물론 중국 해군 동해함대와 북해함대 기지가 있는 닝보 530km, 칭다오 1200km, 수도 베이징 1700km까지 넋군이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 중 한 개 도시만 공격받아도 중국이 받는 타격은 가히 치명적입니다 가령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 항만인 상하이 양산항은 대만 본섬에서 불과 600km 거리에 있습니다 항만에 있는 소양산도는 상하이 시내와 총 연장 32km의 동하이 대교라는 해상 교량 하나에 전적으로 위전하고 있습니다 대만 해업 유사시 대만 측에서 동하이 대교 하나만 외과 수술식으로 끊어내도 민간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중국 최대 수출입 물동량을 처리하는 중국 경제의 대동맥을 완전하게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많은 항공 화물을 처리하는 상하이 푸둥공항과 상하이 푸둥공항 역시 대만 본섬에서 직선 거리로 650km에 불과합니다 그보다 중국이 더 치명적인 것은 대만 미사일 사정권 안에 있는 세계 최대의 산샤 댐이 들어갑니다 왜 대만이 중국군과 한번 해볼만 하다라고 하는 그 주장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만 육군사령부가 있는 타오 위안 룽탄 기지에서 장강, 중류, 후베이성, 이창에 있는 산샤 댐까지의 직선 거리는 1200km 중국과 대만 사이에 전면전이 발발할 경우 산샤 댐은 대만 미사일과 대만 공군 전력의 1번 타킷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의 산샤 댐이 무너지면 1차적으로 전력 생산의 차질은 물론 장강 하류의 우한, 난징, 상하이 등의 대도시는 물론 장강 유역의 곡창지는 모조리 수멀됩니다 한마디로 대만군이 중국의 산샤 댐을 붕괴시키면 그야말로 그 지역은 초토와 쑥대밭이 됩니다 실제 대만군의 전시 작전 연습인 한광 연습에는 산샤 댐을 비롯해 중국 연해 도시의 인민군 제2포병 미사일 부대 기지를 1차 타격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광은 대한광복의 줄임말입니다 한광 연습은 원래 신해 혁명이 발발한 우한의 한양병기창에서 이름을 딴 한양 연습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장제스의 장남인 장진고 전 총통 집권대인 1984년부터 비현실적인 대륙수복이란 목표를 사실상 포기하고 중국의 핵심 시설의 결정타를 날려 전쟁을 억지하는 지금의 이름과 내용으로 작전을 개편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대만이 작심을 하고 대만군이 중국의 산샷 댐 순항미사일과 또 대만 공군이 산샷 댐을 때리면 어떻게 된다? 중국군은 제대로 전쟁도 치러보지 못하고 그 지역은 한마디로 난리가 납니다 실제로 장제스가 이끌던 국민당 국부군은 과거 대륙에서 중일전쟁과 국공내전을 수행할 당시 당시에 보와 재방을 터뜨리는 수공작전을 종종 사용한 바 있습니다 황하의 물길이 지금과 같이 된 것도 장제스가 1983년 일본군의 침략을 저지한다며 허난성 정저우 인근의 화이안코우 황하 재방을 터뜨리면서 부터입니다 당시 재방 폭파로 무려 89만 명이라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시진핑이 대만을 침공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뼈를 불어뜨리기 위해 먼저 자신의 살을 내어주는 육참골단의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셈입니다 또한 대만의 군사 전문가들은 우리는 중국인민해방군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어떻게 중국인민해방군과 중국공산당을 무릎을 꿇게 할 수 있을지 수십 년간 365일 동안 연구하고 작전 준비를 해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만 작지만 뭐 얼마나 그러니 중국공산당 시진핑이가 대만을 얼마나 두려워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멸공